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포함한 4대 종단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30개 단체들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8일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통일부의 발표 이후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탈북민들이 아직도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내외 연대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탈북민들의 자유의사 표현과 가족 면담, 변호인 접견 보장을 촉구하고 관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